시대가 진보적으로 흐르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성량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샤이 보수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샤이 크리찬들이 아닐까 오늘 본문도 보면 샤이 크리찬이 나와요 먼저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에요 아리마데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왜 아리마데가 붙었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셉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경에 전혀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본문에 등장해요 자 오늘 19장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의 제자이나 그런데 그것을 숨겼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혔을 때에 받는 불이익들이 있을 거예요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사네들인의 공회원이었어요 사네들인 그 당시에 70명으로 구성된 지금의 국회와 비슷한 그러니까 사형을 제외한 어떤 법적인 판결력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최고의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네들인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 예수와 관련이 있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그것을 밝히게 되면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싸워왔던 모든 자기 삶을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숨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를 장사하겠다고 시체를 달라고 이 순간이 그가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추측한데 그런데 그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수님은 그렇게 속절없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장례식도 못 치러요 오늘 내가 장례라도 치러 드려야 되겠다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고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아리마데 요셉이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리자마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이어지는 39절도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 만났던 장면을 기억하세요? 밤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영생에 대해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때 니고데모가 거듭났을 확률이 많다고 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니고데모의 활동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니까 이 사람도 그것을 보면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하면 also 니고데모로 인해서 그도 힘을 얻은 거예요 한 사람의 공개 영역에서의 신앙의 드러냄이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주고 역량을 준 거죠 그래서 신앙이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공개적 선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의 첫 단계 아닐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방법 우리가 마이크 들고 떠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할 때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 교회 다녔어? 여기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한번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보세요 거룩한 커밍아웃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엔 그 고백에 합당한 책임을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리마데 요셉이랑 니고데모가 둘 다 반응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리마데 요셉은 그래도 틈틈이 자신의 의사를 조금 살짝 살짝 표현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답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던 건지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 있나요 인채홍 목사님 어떠세요 니고데모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했을까요 전 회심했다고 생각해요 정황상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대중설교도 아니고 일대일로 그것도 본인이 영적 갈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뒀을까요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 정도라면 몰라도 예수님인데 그것도 그냥 안 믿으려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믿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도 예수님과 일대일로 성경공부를 했어요 구원의 확신에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자 될 확률이 과연 많을까요 분명히 저는 회심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활동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의 어떤 가까운 제자 그룹에 끼지를 못해요 그런 걸 봐서 회심은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룹에 끼지 못했고 주위에 그런 친구들도 없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와 나름대로 가까이 지냈다고 생각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커밍아웃 하니까 그때 거기서 이 사람도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요즘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지만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 있지 않고 그렇지 못하고 나 혼자 그냥 홀로 신앙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죠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